대전과 세종,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하루 사이 144명을 기록했습니다. 대전에서는 직장 동료와 지인, 가족 간 확진자가 폭발하며 하루 사이 63명이 추가돼 광복절 연휴 여파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. 충남에서는 아산 의료기기 체험샵 관련해 주민 4명이 추가됐고 천하에서도 건축 현장 외국인이 2명 더 추가 확진되는 등 모두 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세종에서도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